건강 건강 정말 중요하죠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선택하세요? 집에 있어서? 친구 따라서? 댓글이 많아서? 에이, 내 몸을 위해 먹는건데 이제 건강기능식품 선택할 땐 남이 아닌 나를 보라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던 동화제약의 미공개 건강 클래스 셀팔엑스 내 영양소를 한 번에 챙기고 내 건강에 딱 맞출 수 있으니까 내 건강을 셀렉하다 셀팔엑스 디몰에서 직접 확인하세요